앞으로도 포레스텔라는 영원히 여러분들 곁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릴까요? 아쉽네요 마지막이 저희는 별로 안 아쉽다 그죠? 안 아쉽죠? 2월쯤 3월쯤 또 경호씨가 뭔가를 슬퍼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아쉽다 아쉽다 아니요? 그래도 저희 리더가 발표해주세요 더 비기니 월드트립 야외 페스티벌이 괜찮습니다 9일과 10일이 오실 수 있는 대체 휴일과 이런 날짜로 보냈고요 저희가 9월과 10월에 사실 거의 약 10개 정도의 페스티벌에 제 4위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생각을 했어요 40분? 1시간 여러분들과 즐기고 할 바에 5월쯤에 1일이 오직 3위가 출연했습니다 사실 회사의 입장에서나 뭔가 경제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많은 페스티벌에 들어가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게 회사로서는 바람직한 계획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먼저 제안을 주셨습니다 팬분들이 많은 페스티벌에 참가하면서 티켓도 만만치 않은데 저희 한 팀을 모기 위해서 먼 거리 그리고 시간을 할 때 해서 40분 정도의 군인을 보고 그 헛헛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는 생각했을 때 그냥 이 월드 트리를 바깥으로 옮겨서 온전히 저희 숲들을 돌리기가 나와서 벌루를 보면서 내가 필수한 것만 자연과 함께 그리고 먹으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무너는 마지막인 것 같은데 지금은 저는 아쉬운 반 들뜬 반으로 생일을 짜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해 주시고 오늘 돌아가신 길 서운하지 않게 또 다른 에너지로 채우셔서 너무 오래갖고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둘이 좋은 기운으로 마지막 곡까지 떼창을 한 번요 볼까요? 장소를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네요 장소는 아 저희가 정말 급하게 찾다 보니까 가장 서울 안에 있는 구역은 다 지금 오드 페스티벌을 하고 있고 이미 이미 반년 1년 전부터 하고 있어서 수원으로 수원 야외음악당에서 정말 야외음악당인데 정확한 명칭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천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와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저희는 또 조만간 공지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드 한 번 들어드릴 수 있나요? 진짜 안 안폴리에요 예 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훌배만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바람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비기닝 월드트릭 모든 투어와 앵콜 콘서트까지 사랑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오렌 시세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맥주 노래 볼게요 마시는 노래 이스라엘 정영호 사랑해 정영호 사랑해 고맙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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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월 가면 그때는 날개 들려 꽃이 지는 기회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을 스쳐가는 인형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사랑하는 방법뿐이야 내가 많은 실패와 고대의 시간이 잊혀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닫네 이제 내 마음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을 스쳐가는 인형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사랑하는 방법뿐이야 아 보다 많은 실패와 고대의 시간이 잊혀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닫네 우리의 지혜로는 사랑이라도 우리의 지혜로는 사랑이라도 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돼 아 무대에 아 안 나만은 실패와 고배의 시간이 늦게 떠날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길 해라니 사랑이라도 나는 빛을 산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제길 해라니 사랑이라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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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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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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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よ 월지트리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.